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0장에서 1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르호보암의 정갈채찍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직후 북쪽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유지파 사람들과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넷째, 등국 초기에 기세 등등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북 분단 후 애굽의 침략까지 받은 초라한 왕이 됩니다. 다섯째,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이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아와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0장에서 1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35일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천해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미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벌이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상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카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로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로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임과 에담과 두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룬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업들이라 로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뢰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뢰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뢰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로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로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제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호보암이 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업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로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호보암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구방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호와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호와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호와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호와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호와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로호와의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호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호와와의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호와와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13장 여러 보암 왕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레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러 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 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리아임 산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위세 아들 솔로몬의 시나 너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러어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러어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위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옷도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이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오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들이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발매하마 여호와께 불을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추리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10장에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야 10장에서 로보함 때에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과정을 설명한 이후 역대야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보함이 왕권 통치 조언을 원로들의 제사장 나라 방식 경영 조언 대신 젊은 신진 정치 세력의 강력한 통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로보함과 열 지파가 결속하여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체제를 세우려고 하자 로보함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 18만명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로보함을 막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로보함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로보함은 남유다의 성업들을 견고하게 정비합니다 역대기는 로보함이 남유다의 성업들을 견고히 한 것에 대해 로보함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워우 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